봄 지나면 이제 또 안 빨라요. 지성이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아니 손 좀 노래진 것 같아. 진짜로 손 씻고 싶어요. 오늘 언박싱 할 물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진 물건입니다. 땡땡을 넘어서라고 지시까지 했는데요. 북한의 화장품입니다. 오늘 언박싱 할 북한 물건은 레연 씨, 정아 씨가 살짝 좋아할 것 같아요.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북한 신이주 화장품 공장에서 만든 봄 향기라는 화장품이에요. 생각보다 박스가 고급스럽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도 나쁘지도 않죠. 미백 물 크림? 뭐지? 스킨인가 봐. 스킨? 이게 에센스. 영양물. 이게 에센스인 것 같고 살결물. 로션? 살결물은 무슨 차이지? 영양물, 살결물? 에센스랑 로션이지 않게. 그리고 크림도 있어요. 수분 크림. 미백 크림. 자외선, 이게 제일 궁금하다.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거를 다 발라요? 저는 아니에요. 저는 세 가지 정도 발라요. 세 가지 정도? 네. 저는 이런 크림도 겨울에만 바르거든요. 가을에서 겨울될 때 바르기 시작해서 봄 지나면 이제 또 안 발라요. 지성이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지성이세요? 수성은 아닌 것 같아요. 수성이 아니에요. 수성지성. 건성지성. 아, 건성지성. 그럼 북한 여성분들도 화장품 많이 사서 쓰시나요? 화장품이 예전에는 그대로 옮기면 분, 눈썹, 입술만 했대요. 그것도 진하지 않게. 네.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외국 드라마,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해서 서구식 화장법으로 화장하기 시작한 것도 한 2015년? 아. 근데 예전에도 어디 갈 때 눈썹, 입술, 분 바르는 거는 그건 뭐 예의 비슷하게 어떤 태도 비슷한 거였대요. 예전에도. 음, 그러면 생얼로는 잘 안다니지 않겠네요. 그러니까 생얼로 잘 안 다녔대요. 예전에도. 보통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 발라볼까요? 한번 발라볼까요? 질감 보면 할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게 뭐예요? 살 뺄 물? 지금 살 뺄 물이요. 냄새 되게 좋아요. 그래요? 응. 어? 그쵸? 인삼 냄새가 안 나요. 아, 이거 스킨이 맞는 것 같아. 완전 물이야. 오, 냄새가 되게 향수다. 맛있다. 인삼 냄새가 잘 안 나. 어떠세요? 구분을 제가 할 줄 모르는데 좋은데요? 촉촉하고. 이거는 이제 미백 영양물. 안 나와요. 불량품이네요. 어, 진짜 안 나와요. 진짜 안 나와? 네. 오,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이제 나온다, 이제 나온다. 오! 아, 이게 에센스. 이게 에센스? 근데 생각보다 무겁다. 북한이 여기보다 더 춥고 건조하잖아요, 겨울에. 그래서 더 한국 화장품에 열광한다고 하더라고요. 춥고 건조한데 한국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정말로 좋아져서 색조 같은 거 할 때 화장이 잘 먹는다고 보습이 되게 잘 됩니다.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오! 되게 느낌이 좋아. 근데 이건 좀 인삼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음! 그렇지 않아요? 좀 더 진한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되게 고급인. 네, 좀 불신했었는데 써보니까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미백 물크림. 로션? 로션. tego.. στssssSS 어?!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노란색이네, 노란색.. ㅋㅋㅋㅋ Castle König 우왕 сколько 신뢰가 가는 노란색은 아니에요? 그래서 겨자색. 아니 손은 좀 적은 거 같아. 진짜로. 안나시, 뭐야? 잠깐만. 정말? 손 씻고 싶어요. 아 진짜 손 좀 노래졌어요. 반만 발라볼게요. 아 좋아요. 반만 노래요? 아니 색깔 안 변하네요. 설마 노랗게 변하네. 한국 화장품은 이렇게 색깔 들어간 로션은 없어요? 로션은 없어요. 흰색이나 투명? 노란색은.. 노란색은.. 신박한데? 흰삼색이요? 흰삼색도 하얗지 않아요? 스패츌라가 없어. 없어 없어. 이거 또 노래! 되게 예쁘게 생겼다. 음식같이 생겼다. 어딜요? 아 저.. 이거 진짜 인생 냄새 엄청 많이 나요. 뭔가 이거 되게 뻑뻑할 것 같아. 그쵸? 되게 리치해요. 이렇게 버터같이 엄청 꾸덕꾸덕한 질감이에요. 네. 또 겨울에는 이런 약간.. 버터같아요. 그쵸? 생긴 것도 그렇고 네. 얼굴에 바르면 좀 미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나요. 아이크림같아. 아! 저희 선크림을 아직 안 발라봤어요. 아.. 제일 궁금해요. 안 나와? 저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. 나왔다. 오! 되게 선크림처럼 생겼다. 나.. 저도.. 배탁 향상 엄청 심을 것 같은데? 오.. 연고인데? 선크림 제가 좀 발라봐서 아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. 너무 색깔이 이거 얼굴에 바르면 하얗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정도 하얗게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괜찮네. 다 취소요. 괜찮아요. 오 근데 되게 괜찮아요.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여기 설명에도 쓰여있었거든요. 화장 밑크림으로도 좋습니다. 약간.. 밑크림이라는 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게 안 쓰여있다. 그.. SPF? 아 맞네. 그게 안 쓰여있네요. 그런 게 써있어야 신뢰가 갈 것 같은데. 그러면 봄향기 말고는 다른 브랜드도 있어요? 은하수라고 있어요. 은하수. 그게 양대산맥이에요. 봄향기 은하수. 근데 두 회사가 경제업체예요. 김정은이 2017년에 평양 화장품 공장을 찾아가요. 거기서 은하수를 만들거든요. 그래서 화장품을 잘 만들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찾아가요. 하고 은하수를 두고는 샤넬을 넘어서라.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북한 조선중앙TV에 보면 샤넬이랑 은하수랑 화장품을 두 개를 올려놓고 샤넬을 치우고 은하수를 딱 놓는. 주석본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북한은 최고지도가 가는 공장에는 국가에서 자원을 몰아줘요. 유능한 인력, 그 다음에 자본을. 아마 평양 신의주 두 화장품 공장은 상당히 많은 자본이 투입됐을 거예요. 이걸 뭔가 써보니까 향기나 그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젊은 여성분들도 다 이런 걸 쓰는 건가요? 이 다른 라인들이 있고요. 화장품 공장이 무지하게 많대요. 북한에 아무 상표 없는 화장품. 시골 장마다에 가면 이거는 아주 고급 화장품이죠. 아주 매우 고급 화장품. 근데 또 북한에 아주 고급 화장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고급 화장품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. 동아시아를 눈 달게 한다는. 네, 설화수예요. 그럼 눈은 설화수 이 라인은 얼마나 까요? 이거 두 개에 30만 원? 저것도. 뭐 얼굴에 바르는 거 30만 원씩이나 해요. 북한에서 최고의 혼수품이 한국 화장품이에요. 그 설화수라는 제품하고요. 그 다음에 후라는. 두 가지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대요. 신부가 시어머니가 신부한테 한국 화장품 선물해주면 너 시집 잘 갔다. 하고 북한 화장품 선물 받으면 뭐 그냥.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 선물 받으면 고생문이 화나게 열렸다. 고생문. 어떻게 접하는 거예요? 그 주로 이제 중국 통해서 수입하는 거죠. 근데 신기한 게 이게 한국 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단둥이나 선양의 공장에서 설화수에 설화수 한자도 지워요. 지금은 북한 화장품이 중국산 저질 화장품보다 나아요. 그래서 중국 화장품이라는 인상을 줄 것 같으니까 설화수를 지우고요. 거기에 탄력크림이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. 그냥. 그러면 한국 거 이제 눈쳐챌 수 있잖아요.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지워요. 그러면 영어로 설화수만 남아요. 서구 화장품 같은 느낌이 들죠. 후 같은 경우는 거기 더 히스토리 오브 후라고 써 있잖아요. 후를 지워버려서 더 히스토리 오브만 딱. 그건 얼마예요? 그게 보통 설화수 같은 게 세트가 18만 원 정도. 비싸다. 그 사람들이 그 설화수하고 후 이런 제품이 한국 건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 돼요. 알고 쓰는 거죠. 근데 그것만 상표만 지웠을 뿐이죠.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부인 이설주 동생 김여정이 설화수 화장품 준다는 보도가 있었어요. 너무 좋은가 봐요. 그만큼 이 화장품이 좋은가 봐요. 오 묵직함이 달라요. 아까 바른 감촉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발라볼까요? 네. 한 방울이 얼마일까? 오 새 거야. 바르는 청만할까요? 티가 안 나요. 안 바른 청만에 발라볼게요. 잘 나오지나요? 한 방울. 흰색이다. 맑은 흰색? 와 진짜 향기가 달라요. 진짜 소나무 냄새 같은 게 나요. 진짜요? 가짜 그런 한 방 냄새가 아니야. 한약 파는 곳 들어가면 나는 냄새. 적성 성분이래요. 아 역시 소나무. 네. 아 무슨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요. 아 나는 무슨 한약 파는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. 얘기 듣고 나니까 소나무 숲에 온 것 같은 느낌. 갑자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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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적성. 이따만한 거. 에멀전 한번 바라볼까요? 대박. 진짜 냄새 좋아요. 되게 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. 아 이거는. 이거는 입구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. 그래서 짤 때만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혀요. 아 되게 위생적이다. 아까 얘 어딨니. 얘는 여기 뺑뺑 뚫려 있잖아요. 그럼 여기 공기가 들어간다고요. 아 맞아. 얘가 상하겠죠. 근데 얘는 이렇게 막혀있어요. 디테일이 다르네. 근데 뭐 가족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 있고. 엄청 산뜻해요.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고 여기는 뭔가 진득진득하게 아직 남아있어요. 근데 북한 제품도 그 물크림이랑 자외선 크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북한 화장품을 언박싱 해봤는데 두 인턴이 발라본 소감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였습니다. 질이 나쁘지 않다는 건데요. 북한이 만든 화장품이 서울 백화점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언박싱 평양이었습니다.